인도 성자들이요, 이렇게 참나만 만나면 뭐라고 하냐, 애고 죽였대요. 애고 죽였다면서 계속 고집 부리세요, 그 애고를 가지고. 이게 뭔 내용이냐, 그분들이 말한 애고 죽였다는 건 참나와 합일되는데 애고가 방해하는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의 현전을 자각하는데 명상할 땐 있어요. 명상 안 할 때는 못 느껴요. 애고가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고의 업장이, 그러면 여러분이 명상을 더 열심히 해서 언제 어디서나 참나가 늘 현전한다는 걸 자각할 정도, 일주보살 정도가 되시면 이제 애고가 참나를 못 막죠. 요거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원제가 죽었다고 하는 거고요. 인도식으로 말하면, 인도 스타일로 말하면 애고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애고가 죽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 평생 자기 애고 다 부리고 사세요. 다만 왜 애고가 죽었다고 하냐면 더 이상 참나와 나를 막는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일주보살 정도, 아라한 정도면 애고가 죽었다고 인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애고가 죽었다. 모든 업은 끝났다. 그래서 인도 스타일이에요, 소승불교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아라한만 돼도? 애고가 성성하고 자기 남은 업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는 아라한도 있고 자살하는 아라한도 있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이에 아라한은 이제 업보가 끝났다. 일을 마쳤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무학이니, 일을 마친 존재니, 이런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소승불교 때부터. 그 전통이 지금 이어져가지고 일주견성을 하면 선불교에서 뭐라고 해줘요? 일 마친 한가한 도인이니, 무의진인, 이 세상에 자리가 없는 진인이니,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안 그래요. 탐진, 지도, 성성하고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뭐냐? 참나랑 합의됐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인도 스타일 표현이에요. 기독교 스타일이면 원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존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말을 인도에서는 애고가 죽었어. 업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업을 짓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견성성불이, 견성만 하면 더 이상 닭그럽이 없어 이 소리예요. 견성성불도 소승불교의 영향입니다. 인도 스타일식 표현이에요. 견성만 하면 다 끝나. 참나의 공적영지, 텅 비고 알아차리는 참나만 알면 선정과 지혜만 닦으면 다 끝나. 육바람일을 더 닦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육바람일은요. 견성모단 하근기나 닦는 겁니다. 다 애고 노릅이거든요. 남한테 뭘 베푼다. 애고적 보시. 룰을 지킨다. 기후를 지킨다. 파괴 안 한다. 대견하긴 한데 그것도 애고 노릅. 견성이 없잖아요 거기. 보시지게 인욕. 참는다. 참는 건 좋은 동목이다. 하지만 견성은 없다. 정진. 정진하는 건 좋다. 108배 매일매일 하는 거 좋다. 참선 매일매일 정진하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 견성은 없다. 선정. 참선 좋다. 참선이 견성은 아니다. 지혜. 경전일구 하는 것도 지혜지. 애고의 지혜 좋다. 하지만 견성의 지혜는 아니다. 다 쳐버립니다. 육바람일 다 애고 노릅으로 쳐버리고 남는 게 뭐예요? 바로 참 나랑 합일되는 것만이 진정한 공부다. 이게 인도 스타일입니다. 지금 선불교도 다 인도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아니 그럼 명상법은 전세계에 어디나 있는데요. 그게 공부의 끝이다는 건 인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그거를 죄사원 받았다고 푸는 거는 유대 스타일이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인도 스타일입니다. 너는 이제 윤회 안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그걸 찬양해 주는. 인도 스타일이. 우리 아시아 스타일은 어떨까요? 원래 유교나 노장 스타일은. 그렇게 알아봤자 또 졸라 공부해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긴 빡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거지가 왜 그래? 이렇게 바로 지적 나갑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봤자. 아시아 스타일은 견성했으면 이니지 더 잘해봐요. 견성했으면 더 잘해봐. 홍익인간 더 해봐. 견성했으면 네가 나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났다는 뭔가를 보여줘봐.